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들을 임명하면서 특명을 내렸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 곳곳에 또리를 틀고 앉아있는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채 뽑으라라는 특명을 내렸지요 이번에 전라북도 새만금 젠보리 사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동안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또 전라도 정치인들 586 주사파 운동권 정치인들의 거대한 전라도 카르텔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전라도의 이권 카르텔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전라도 광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공산당원 출신 음악가의 역사공원 연말 완성한다라는 KBS 광주 KBS의 보도에 국민의힘 갤러리 유저들이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며 이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라도 광주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의 어떤 유저가 KBS 광주 기사인데 점세해서 찾아보니 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KBS 광주 방송은 중국 혁명과 정율성 역사공원 연말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중국 혁명 음악가 정율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외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DC인사이드 국민의힘 유저는 광주 출신의 중국 혁명 음악 대부인 정율성 그를 기리는 공원이 연말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혁명 어쩌고 하길래 점세해서 찾아보았더니 누구다 정율성 중국의 조선적 작곡가 정율성 그는 중국 공산당 북조선 노동당에 입당하고 해방 후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해 활동한 공산주의 음악인 작곡가 본명은 정 부훈 정율성은 194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파리로 광복으로 해방을 이륙하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쪽으로 귀국을 해 조선인민군 구락부 부장 조선인민군 협주단 단장 조선음악대학 작곡부 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율성 그는 북조선 공산당원으로 입당하였으며 조선인민군 행진곡, 조선해방 행진곡, 두만강, 동해 어부 등을 작곡하였습니다 1950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정율성은 한국전쟁이 벌어진 뒤에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부탁으로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뚱, 조우라이가 중국인민지원군 1원으로 그를 파견한 이후에 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지원군과 관련된 노래도 만들어주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북녘의 국토를 끝내 수복하지 못한 뒤로 정율성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남아서 마오쩌뚱, 조우언 라이 정권의 공산주의 혁명 음악 분야에서 개성 활동하였다 이게 정율성 치면 다 나오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키리스크에 나오는 정보인데 저희 탈북민들은 정율성 하면 잘 알죠 정율성은 사실상 북한의 초대 조선인민군 협조단 거의 책임자국과 단장 비슷한 효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정율성과 관련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정율성 하면 북한 김일성이가 가장 높이 치하였던 인민예술가이며 노동당원, 공산당원인 건 분명하고 북한 인민군 노래의 대부라고 할 수 있으며 김일성이가 아주 뛰어난 작곡가다라고 칭찬해 칭찬을 했던 북한의 어떻게 보면 북한 인민군, 북한 군가의 대부 조선인민군 대부분의 유기어 노래를 정율성이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정율성 하면 한마디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 음악을 만든 영웅이다라고 우리 탈북문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에 DC인사이드 우리 유저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 어느 정도 지역적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진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시는 우리나라가 맞습니까 6.25 때 북한 쪽에 서서 선전선동한 사람을 광주시에서 기리고 세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직도 이름도 모르는 나라 지키다가 돌아가신 우리 국군 전사자분들이 수천 명인데 고작 광주 출신의 공산당원 전쟁 부역자에게 그 사람을 기린다고 국가 세금을 쓰는 광주시는 이게 우리나라 맞긴 합니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전라도 광주는 정말 공산당의 도시가 맞다 전라도 광주 이 부분도 분명히 지펴봐야 한다 정말 전라도 광주 무섭다 무서워 전라도 광주 하다하다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한 북한과 중국 공산당원 정일성에게 기념 공원까지 만들어 주는 이 충격적인 실체 정일성 역사공원 연말까지 완성한다는 전라도 광주 그런데 여기서 우리 네티즌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또 뭡니까 KBS 광주 광주 KBS가 괴묘하게 북한 김일성의 영웅이라고 했던 사실상 북한 공산당원인 정일성에 대해서는 마치나 북한권 빼먹고 중국 혁명음악가라는 그 부분만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네티즌들이 전라도 광주를 발칵 뒤집어 엎은 것처럼 과연 전라도 광주 전라인민공화국이 분명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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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